운동회사원 표정환입니다. 아들은요? 운동회사원 표지능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아버님께서 했어요. 많이 열심히 준비했어요. 많이 열심히 준비했고 이번에 우리 대상 받을 자신 있으세요? 대상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? 네. 아빠랑? 엄마랑요? 그럼 아빠는요? 엄마랑 아빠랑? 아들은요? 두 명밖에 없는데? 네. 자 여하튼 열심히 부르셔서 이번 모델에서 꼭 좋은 성과를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정열씨의 그대고운 내 사랑이고요. 저희 와이프한테 바치겠습니다. 네. 와이프와 엄마에게 바치는 엄마 어디 계세요? 엄마. 네 엄마 사랑합니다. 네. 이정열 가수님의 그대고운 내 사랑입니다. 네. 사랑합니다. apse冐 저게 네 아빠랑 새록새록 솟고 그다음 많은 미래를 ido 어쩌 wa 잞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솟고 그댈 그리며 자란 날들 꿈만 같아요 그대 도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댈 기다리며 보내는 마음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반응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다시 나 모습 써먹이던 내가 눈치 오고 흠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은 그대 도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대 도운 내 사랑 그대 볼 Regular 보내는 마음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반응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다시 난 모습 썩어 기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쉽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그대를 쉽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